거창군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. 군민안전보험은 거창군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정책으로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합니다.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픈 할 Ravi 지ства 아픈 알 알 알